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래의 인프로 인사드립니다 예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을 다 보고 나서 제가 추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한번 하시고 잠시 후에 나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역주고 아름다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뮤직비디오, 우리의 뮤직비디오, 우리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썰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우셨겠지만 김포로가 속해 있는 아델투어, 그리고 글리핀, 클락, 왕엘레스 현지에서 포킹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델투어가 현지에 무단주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농구 시합하는 농구 토너먼트 시즌입니다. 거기에 저희 아델투어 농구팀이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토너먼트에 참석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교민들도 교민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은 또 이렇게 좀 색다른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필리핀은 상당히 기회가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은 농구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국에서 또는 교민들 분들 중에 또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자 하시는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한번 주시고 같은 무단주가 되어서 한국인 무단주가 되어서 경기를 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또 그에 대한 다른 비즈니스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들 어떤 계획입니다.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쭉 변화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런 스포츠 무단주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프로그램 다른 스포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스폰서십이 충분히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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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